강서구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곡동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화곡1-2 공영주차장과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두 곳입니다. 화곡1-2 공영주차장은 가로공원로 76각일 39에 위치했으며 주차규모는 9면입니다. 또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화곡로 58길 86에 위치해 있고 주차면수는 32면입니다. 요금은 1회 주차시 5분당 50원이며 1일 주차시 2천원입니다. 또한 월정기권은 전일이용시 5만원이며 주간이용 3만원, 야간이용은 2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차시 5만원입니다.